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통상선거의 재건표는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우선 이미지 대조, 그리고 QR코드 대조, 전통적인 수계표 방식입니다. 당초 대법원은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대조한 이후에 전통적인 방법인 수계표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심을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은 재판 초기부터 오늘 4.15 총선에서 만들어진 오리지널 투표지 이미지 파일과 오늘 생성되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 대조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건표 과정에서는 파일 대조는 없다는 그런 초기 입장이 바로 천대엽 주심의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두고 공병호TV는 이번 재건표와 관련해서 당일 첫 번째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투표지 이미지의 대조 없는 것은 곧바로 원본성 확인이 없기 때문에 재건표의 의미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미지 파일 대조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4.15 총선 투표지가 6월 28일 날 재건표 투표지와 일치한다는 이른바 원본성 동일성을 확인하지 않고 재건표를 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원구 측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인천지급에 봉인된 투표지가 4.15 총선 당시에 기표가 된 투표지 원본과 같은지를 반드시 검증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이미지 파일이라도 생성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또 4.15 총선에서 생성된 이미지 파일과 오늘 투표지를 비교해서 원본성이 입증돼야 검증과 재건표가 의미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또 중대한 그런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동한 변호사의 일격 즉 재판부를 향해서 이미지 파일 원본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요구에 선관위 측이 이실직고하고 말았습니다. 선관위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4월 15일 투표지 이미지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과 또 선관위가 원본을 삭제해버렸다는 그런 엄청난 그런 사실을 피고 측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것만으로도 선거 무효소송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본 파일 삭제에 관여한 관계자들은 앞으로 수사에 따라서 중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공문서 한 장을 없애버리는 것도 대단한 죄입니다. 그런데 한 선거구에서 종이 투표지와 마찬가지로 가장 유력한 투표지 이미지의 원본을 의도적으로 삭제해버렸다면 그것은 보통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천대엽 대법관이 아주 다친 사고와 다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요리송 저리송 이렇게 빠져나가던 기존의 대법관과 잘못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천대엽 대법관은 주심으로서 원고 측 요청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서 봉인된 투표용지를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재판부는 전날 오후 늦게까지 투표지를 1,2투표지 분류기에 넣고 스캔해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현재의 계획에 따르면 대법원은 추후에 감정기일을 정한 다음에 6월 28일에 추출된 이미지 파일과 4.15 총선 당시 투표지 부규류를 통해서 생성된 이미지 파일을 대조해서 봉인된 투표용지가 원본이 아닌지를 확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여러분의 말씀드렸다시피 선관위가 재판부에 제출한 4월 15일 날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는 4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거물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무효소송에서는 원고 측이 당연히 저가 볼 때는 승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 삭제했는가 누가 삭제했는가 어떻게 삭제했는가 어떤 보고체계를 갖고 삭제했는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한국의 선거제도의 무결성을 확보하고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철두철미하게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되겠다고 봅니다. 한편 대법원은 또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서 또 다른 중요한 재검표 방식인 QR코드 일렬번호 대조도 사전투표용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대법원은 기표된 사전투표용지 4만장 가운데 400장, 각 후보별로 100장을 뽑아서 해당 투표용지의 QR코드에 담긴 정보와 중앙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QR코드 정보가 일치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따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민경욱 전 의원 측이 사전투표용지 모두를 대조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이것을 전 대법관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미 일렬번호가 001부터 46510번까지 46510 사전투표자는 46505명입니다. 5표가 훼손된 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수조사기로 된 것도 의혹을 제거하는 데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날 오후 늦게부터 투표된 12만 7천여 표를 모두 다시 손으로 분류해서 세어보는 재검표 작업이 또 들어가게 되었고 재검표 작업은 새벽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은 300여 표에 무더기 무효포가 쏟아져 나온 것은 정말 이례적입니다. 송도 2동 6투표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일은 정상적인 투표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식건처럼 붙어있는 표가 발견하기도 해서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전투표용지는 프린트물이기 때문에 머리 부분이 붙어나오거나 옆구리 부분이 붙어나오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대법관들이 주요 정거물로 채택할 가능성 있는 정거물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장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통상 선거 소송에서 정거조사가 끝나고 나면 추가 변론 기회를 거쳐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제에서는 결국은 마지막에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대법관들이 정거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대법관들이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한국의 현재의 법원과 사법부 특히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번 재금표를 추진하면서도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대협 주심을 비롯한 사민의 대법관이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